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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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터비 굿모닝 엄마가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새벽에 일어나네 터비 잘 놀았어? 엄마 밥 주러 나갈게 터비야 아구아구 나간단 말이 또 문으로 달려가네 터비야 알았어 얼른 나갈게 굿모닝 터비 굿모닝 굿모닝 아우 막 털이 날리네 새벽부터 터비야 굿모닝 알았어요 빨리 나오라고 알았어 나갈게 오늘의 메뉴는 셀스베리 스테이크 사이드는 믹스 베지 스윗 포테이로 포테이로 그릴 머쉬룩 이거는 셀스베리 스테이크 소스입니다 두번째 메뉴는 올람쌈 라이스 페이퍼롤 오른쪽거는 맛살이 들어가서 올베지 앤 아보카도 왼쪽은 배지와 치킨 올람쌈인데 라이스 페이퍼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이드로는 데이빌 에그 파스타 샐러드 브로콜리 치킨 아 브로콜리 애플 샐러드 바든 샐러드 오늘은 샐러드 네 가지 세 가지와 데이빌 에그 오늘은 월람쌈 라이스 페이퍼롤 셀스베리 스테이크 다음번에 미리 이 시선은 이거 하실까요? 하나, 둘, 셋 다음번에 파스타 샐러드 디스틱 파스타 샐러드 더한 디스틱 길거리